여기 가지고 왔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강아지들 공간이 되는 속에서 이 암레가 어디 가요? 어디 갔다 왔어 예? 꼬치고 먹어라. 한 한 달 반 정도 됐을 거예요. 제가 여기서 딱 고기를 한 번씩 튀겨주니까 자주 와요. 저 저게 철망이 있는데 내일 새벽에 오면 저게 딱 그리고 불에 딱 자고 있어요. 여가여가 개예요. 개. 개 같은 자리. 원래 우리 손놈 개가 여가에 있을 수 있어. 손놈. 엄청나게 친하게. 그렇게 짓지는 수 있어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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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마다 그 추운데서 남편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게 오면 쫓아내기만 쫓아내고 올 때라도 조금 더 잘해 줄 걸 싶은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그래요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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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추성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. 두 개굴이나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7마리 정도 보이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심장 사상청에 걸려 있습니다. 심각한 상황이고요. 임신을 7마리나 유죄했어야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걸로 보입니다. 출산 과정에 있어도 위험성이 있습니다. 폐하가 굉장히 커요. 폐가 안 좋고 심장도 많이 비대돼 있어서 애기가 지금 기력이 없는데 일곱 마리를 순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. 네, 애기 한 마리 나왔네요. 첫째, 엄청 커요. 또 나왔어요? 네. 애가 마지막이에요. 일곱 마리 다 나온 거예요? 일곱 마리 다 된 애기를 출산했으니까 이제는 본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상충을 이겨낼 거라고. 기다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